아마리 푸케 빠똥 리조트의 메인 수영장 네, 여기는 아마리 푸케 빠똥 리조트의 메인 수영장입니다. 메인 수영장이구요. 네, 이곳은 아마리 푸케 빠똥 리조트의 수영장입니다. 네, 세 번째 수영장입니다. 자, 이 수영장을 촬영해 보겠습니다. 먼저 이곳은 수영장 프론트 데스크입니다. 타월이 이와 같이 있구요. 체크인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수영장 주변에는 이와 같이 빨간색, 아마리를 상징하는 빨간색 피치파라솔이 있습니다. 피치치어가 이와 같이 잘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이 수영장 깊이는 1m 40cm입니다. 자, 볼까요? 1m 40cm고요. 네, 1m 40cm입니다. 네, 시뷰입니다. 부분적인 시뷰죠? 네, 바다가 보입니다. 자, 여기가 1m 40cm이기 때문에 다이빙 하지 말라고 경고를 합니다. 가끔 다이빙 하는 사람들이 있나봅니다. 자, 여기는 조용한 수영장이라서 성인들이 주로 이용합니다. 자, 여기가 1m 40cm입니다. 자, 수영장에서 이와 같이 바다를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비치가 조금 앞에 나오고 있습니다. 자, 여기 앞에 비치가 보이고 있는데요. 아침에는 이 비치가 물이 차오르기 때문에 조그맣게 안 보이는데요. 오후 3시가 넘어가면은 비치가 좀 폭이 넓어집니다. 물이 좀 내려가기 때문에. 자, 여기 비치는 물이 깨끗합니다. 그래서 수영하기에 아주 좋습니다. 자, 수영장 촬영을 마쳤고요. 아, 여기 수영장마다 위와 같이 샤워 공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에 레인 샤워기가 달려 있고요. 그리고 우측에는 이와 같이 샴푸와 물비누가 있습니다. 네, 여기는 클럽하우스 앞에 있는 수영장입니다. 인피니티풀이고요. 인피니티풀이고요. 지금 비치파라슬이 있고요. 자, 아래쪽에는 이와 같이 편안한 비치체어가 있습니다. 비치파라슬이 있고요. 여기는 키즈풀입니다. 키즈풀 구역이고요. 수심이 얕습니다. 자, 여기는 40cm입니다. 자, 이곳은 인피니티풀입니다. 그래서 착시현상이 일어나는 수영장입니다. 바다와 수영장이 맞닿아 있는 착시현상을 일으키는 인피니티풀입니다. 인피니티풀입니다.